자가진단키트를 서울시가 활용하기로 하면서 논란에 불치가 담겨졌습니다. 기존 PCR검사에 비해 정확도가 낮아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해왔던 건데요.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문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해 지역 경제와 방역을 모두 잡겠다는 구상에서입니다. 시는 노래방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주말까지 관련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자가진단키트 도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합니다. 자가검사 지침을 마련하고 허가 신청 이전부터 전담 심사자가 검토, 자문하며 생활치료센터와 임상기관을 연계하여 임상검체 확보를 지원하는 등 통상 8개월이 소요되는 개발기간을 두 달 이내로 단축하도록 선별진료소에서 진단하는 방식은 유전자 증폭 검사인 PCR 방식으로 정확도가 높은 반면 항원 항체 기반인 자가진단키트는 15분이면 양성 여부를 알 수 있는 대신 PCR 검사 민감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특히 무증상 경증 감염자가 늘자 보건 당국은 확산세를 꺾기 위해 자가진단키트를 보조수단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정확도가 낮다 보니 실제 확진자를 놓치면 감염 전파 속도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서울시 계획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노래방 앞에서 자가검진을 채취를 만약에 해서 검사를 했는데 양성 나와버리면 그 사람 어디다 두을 거고 그 사람 검체 채취했던 장소 다 오염됐는데 그걸 어떻게 소독하려고. 정치권에서 시작된 활용법인 만큼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문정우입니다. 알 수 있다. mua